한국무역보험공사 케이쉬어가 전해드리는 글로벌 뉴스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중국에서는 거지도 깡통 대신 QR코드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무역보험공사 베이징지사를 연결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문정상 지사장님 나와계시죠. 네 안녕하세요. 무역보험공사 문정상입니다. 네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우선 무역보험공사 베이징지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중국에는 저희 무역보험공사의 지사가 3개 있는데요. 베이징지사는 이 가운데 가장 빠른 9,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. 당시 52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1,558억 달러로 약 30배 늘었는데요. 저희 지사는 이 기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. 오늘 주제가 모바일 간편결제인데 실제 현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나요? 네 이곳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같은 온라인 간편결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. 저도 위챗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챗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동시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음식 배달이나 쇼핑은 물론 각종 공간 납부, 계좌이체 등 일상생활에서 결제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. 저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입금을 볼 때 가져온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. 네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. 네 여러가지 배경이 있을텐데요.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늦게 그러나 빨리 성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비교적 늦게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한 중국은 유선 인프라에 집중할 필요 없이 바로 무선망 확충 정책을 폈습니다. 여기에 더해 샤오미나 오포와 같은 자체 스마트폰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 빠르게 높아졌습니다.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은 수많은 통신사업자들을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하게 만들었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은 금세 보편화되었습니다.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면 중국 내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위조 집회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 국민들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위조 집회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요. 중국 국민들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위조 집회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도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시나요? 네이버나 카카오 등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은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. 무역보험공사도 2019년에 핀테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바일 청약 시스템 개발, 비대면 다이렉트 보험 및 보증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.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무역보험공사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베이징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사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